분하다. 누구 이길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아주 기사가 아니고 이건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에 부산에 갔을 때 피습을 당했었죠. 그때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피습을 했던 이 습격범, 습격범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얘기가 유치장에서 쓴 쪽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썼느냐.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죄명이 살인미수,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처단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라고 유치장에 있는 동안 이런 쪽지를 썼다는 게 뒤늦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치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보면 장혜미 변호사님, 사실 쪽지를 보면 한 번 더 무서워요. 내가 왜 혐의가 살인이 아니라 살인미수야. 안 죽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건 직후에도 여러 범죄심리학자 등이 이 사람의 어떤 태도나 발언, 그리고 그 범죄 이후에 행적 같은 걸 종합해보면 거의 확신범이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쪽지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죠.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사실상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는 게 대단히 정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처단이라는 건 사실상 제거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거가 될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상당히 당연하지만 너무나 불리한 요소로 양형에 있어서는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태도까지 재판부가 엄하게 평가할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확신범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왔었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쪽지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인미수냐, 분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곡차곡 계획을 한 계획범위였다는 얘기는 사실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왜? 김 씨가, 이 김모 씨가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기자들이 할 말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내 변명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랬었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상에다 왜 말해주세요? 이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명, 1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봐.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변명문은 언제 쓰셨습니까? 오늘 변했습니다. 변명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네. 졸업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건 누구하고 계획을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 누구? 70대 남성이 같이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때 기자들이 우는 얘기에 침착하게 다 차곡차곡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한 거예요. 내가 우편물 부탁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명문 얘기를 하죠. 변명문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8쪽짜리 변명문을 미리 써놨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냐?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하고 대북구려 외교 등 경제가 숙제받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겨도 나라 경제는 파탄단다. 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변명문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했었던 얘기가 차재원 교수님. 사실 변명문 우리 처음 들어본다. 변명문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변명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확신에 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처단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에 대한 과잉적인 생각 그리고 참여 이런 의지, 욕구 있는 것들이 사실 삐뚤어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인데 문제는 이런 김모 씨의 삐뚤어진 행동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만들 수 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 환경, 그리고 또 언론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고려해서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양극단으로 흐르는 현재의 정치 상황 자체가 또 저런 상황을 양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쪽지로 처단하지 못해 분하다라는 이 얘기가 약간 소름끼칠 만큼 약간 무서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재판장에서 어떤 얘기가 더 나왔느냐. 같이 좀 볼까요? 어제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검찰이. 이 대표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자꾸 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쪽지 그렇게 썼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대표가 공천권 행사에서 과반을, 그럼 산 얘기가.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리는 건데 이걸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획 범죄였는데 미완이어서 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장요미 변호사님, 아까 형량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계획범, 확신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나요? 일단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내지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미수는 감경이 되긴 하지만 여러 요소를 당연하지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살인죄의 양형 기준표를 보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비난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보통 동기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좀 형량하게 돼 있는데 이 정도의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기라는 게 어떤 본인은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서 대의를 위해서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겁니다.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상 실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형에 있어서는 본인의 발언으로 더 가중되는 요소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실형은 선고될 거지만 상당한 중형의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형의 실형이 당연하게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때 이 피습을 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참을 병원에 있었죠. 그리고 자택에서 또 한참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이 다 회복이 안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출석을 했었어요.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대장동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항상 재판에 나오면 이런저런 현안을 물어보죠. 그 얘기 잠깐 보고 올까요? 증인이 100명 넘을 걸로 보이는데 재판 장기화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동규가 혹했다는 증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몸살기가 좀 있다. 오후 재판을 빼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재판장이 그 정도는 어렵습니다라고 일단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몸이 안 좋은가 기자들이 궁금하죠. 당 관계자 얘기는 이랬습니다. 알아봤더니 지난 1월 피습 이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주변의 몸 상태를 따로 알리지는 않았는데 몸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아직 건강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예고편을 했었잖아요. 대통령 만남 영수회담할 때 대통령이 건강은 괜찮으시냐 하니까 아직 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것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재판장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재판 빼달라고 해서 그 정도는 어렵다고 재판장이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피로가 누적도 됐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꾸준히 몸 상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또 때때로 기분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은가 봐요. 조국 대표와 만날 때는 또 중국 바이주를 한 병씩 나눠 마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또 기분 좋으면 또 건강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정말 1월부터 지금까지 강행군 해온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컨디션이 좀 다운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압승했고 또 이제 190의 거야를 이끄는 이제 수장이 됐으니까 아마 그런 에너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어쨌든 지난번 그런 건강 상태 속에서도 조국 대표와의 만찬 사건은 그래도 아마 기분이 좋으면 술도 마실 수 있다는 또 그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기원님은 몸살기 있다는데 무슨 맥주를 한 병씩이나 마셨어?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몸살기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이 100%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총선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본인의 당내 입지 그리고 대권 가도는 확실해졌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평산마을 방문대 이재명 만찬. 문 청와대 출신 다수는 이 이재명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29일 굉장히 많은 빅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용산 회동이 있었지. 맞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평산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일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만찬이 아니었다 그래요. 어땠냐? 원래는 오찬이었다고 합니다. 오찬 예정이었었는데 회동이 잡힌 거죠. 오후 2시 회동이 잡히다 보니까 아이고 오찬 안 되겠네. 만찬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를 택해야 되는 선택지 기로에 놓였다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찬과 용산 대통령실 티타임이 있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찬 약속이 있고요. 같은 시간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티타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티타임 가겠습니다. 어떤 거요? 대통령과의 티타임. 티타임. 굉장히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티타시네요. 아마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기사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방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택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해는 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실상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면 비명 행사하고 친명 행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친명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장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 중에 더 민주 혁신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행정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갔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을 간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눈치를 좀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 심판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조국 대표를 굉장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서 이른바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보면 상황 정치를 여전히 하는 거 아니냐, 나가야 된다, 해당 행위했다, 부산 선거 망쳐놓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1년의 그런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게 됐을 때 그 하나의 묶음으로서 공격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주를 조국 대표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떠밀려서 한 형국이거든요.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석 관련해서 20석을 위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안 했고 범야권 연속회의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조국과의 그런 약간 좀 어색한 관계,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징하는 어떤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눈치를 봤다. 현실은 좀 씁쓸할 것 같다. 이거 관련해서 차재원 교수님. 총선, 이번 4월 10일 총선을 기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민주당 내의 영향력이 좀 작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여러 민주당 후보 내지는 범야권 후보를 지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 자체를 저는 그렇게 우리가 높이, 비중 있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기사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범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텀새벌리기?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대에 오찬을 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나면 아마 당연히 가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일정이 비끄러져서 결국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고 자신이 앞으로 같이 정치를 해야 될 대표가 오신다는데 거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징이죠. 그걸 갖다가 꼭 정치권의 염량세태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번에 안 갔다고 해서 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영영 안 뵙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찾아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재명 편이냐 문재인 편이냐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경쟁 관계가 아니다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하루 빨리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언까지 덧붙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쟁 구도가 아니다.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 그럼 같이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은